야 없어 없어 우리 방에도 없고 다른 방 사가 물어봤는데 없대 어쩌냐 김선수 그거 니 전형 대회복이잖아 아 망했다 그때 없으면 메달도 없는데 아 저기 혹시 이거는 어디까지나 짐작인데 그 리체브 애들이 일부러 복수하려고 그런거 아닐까? 아 걔네는 없어진 옷 그거 우리 짓이라고 생각하잖아 아 그래서 일부러 젓가락 아니 야 복수야 그냥 짐작이라고 야 너는 진짜 쟤 빡치만 행동이 만든거 몰라 아잇 야 복수야 아니 그냥 짐작할 수도 있는거잖아 그치? 우리가 뭐 니 옷을 어쨌다고? 일부러 가져가? 아니야 미쳤니? 우리가 왜 그 사이즈도 안맞는 그 풍푸짐한 그 없다쓰게 니 옷 가져간게 우리 짓이라며 근데 증거는 없고 열받아서 복수했다고? 나 진짜 미치겠다 우리 막 지글처럼 유치하고 막 그런줄 아나봐 그러니까 증거있어?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며 니가 어 그래서 증거를 좀 찾으려고 잠깐 좀 보자 싫어 내가 왜 너한테 왜 보여줘야되는데 왜? 꼭 찾아야되는 옷이라고 비키라고 왜 이래 진짜 뭐하는거야 나한테 행운의 옷이야 찾아야돼 싫다고 다친다 비켜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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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편하게 엎어지래. 바짝 안 땡기어. 반! 복주 일어나 뭐냐? 야, 네가 깡패야? 아니면 뭐 애들 말대로 너 인간 불도저야? 왜 바벨드는 힘으로 사람을 쳐? 아닙니다. 잘못했습니다. 아, 너 그러려고 하체 강화하고 죽도록 운동하고 그래? 근데 오늘 일은... 변명하지 마. 너 이미 사고 쳤고 그런 이상 변명 안 통해. 행동 잘해라. 야, 우리 힘쓰는 부야. 너 하나 잘못하면 우리 도매급으로 넘어가. 알았어?